뉴 월! 안녕하세요! 육토끼입니다! 2023년 개미년 첫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! 네, 그리고 또 올해 수빈씨가 토끼띠잖아요? 맞습니다. 이 껑충껑충 활기 넘치게 뛰어가는 흑토끼처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껑충 뛰어넘는 한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! 네, 앨리스 여러분들은 이번 설날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? 아무래도 설날 하면 맛있는 음식이 또 빠질 수 없잖아요? 그렇죠? 맛있는 음식과 함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 설 기성길에도 저희 딕토노를 들으면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안전운전 중요하죠? 안전운전 너무 중요하죠. 개미년 올 한 해 행복한 일,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그럼 지금까지 퀵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 많이! EXTRA scroll! שלWow! eft 수밀 축제 고맙게 미군 ком woo istle